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자, 10월 학평, 올해 마지막, 공식적인 마지막 모의고사죠. 물리2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 일단 먼저 간단한 총평을 하자면, 재수생이, N수생이 참여하지 않은, 게다가 이제 2과목 같은 경우는 N수생의 비율이 1과목에 비해서는 좀 높습니다. 자, 이걸 뭐 사실은 재학생들끼리만 치른 시험의 결과가 객관적인 지표라고 볼 수는 없겠죠. 컷이 되게 낮게 나와 있어요.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최근에 참 보기 힘들었던 컷, 39. 이거 뭐 거의 이례적인 컷인데, 2등급 컷 같은 경우는 더 처참해요. 2등급 컷은 쭉 내려가서 거의 뭐 30점대 초반을 마크를 할까 말까 한 수준, 지금 뭐 28까지도 나온 적이 있던데, 이제 학력 격차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는 겁니다. 뭐 재학생들 중에서도 상위권은 그럭저럭 어느 정도 문제를 좀 푸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화위권 같은 경우에, 물리2국한, 중화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흥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이제 N수생이 포함되었었다면, 제 예상으로는 이 정도 난이도면, 1컷이 전집단이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뭐 6월이나 9월의 어떤 전집단의 수준을 감안해서 좀 보정을 개인적으로 해보면, 1등급 컷이 한 4, 4에서 4, 6 사이 정도를 찍지 않을까, 상당히 만족스러운 컷이죠. 그 다음에 2등급 컷이 대략 한 34에서 36 사이, 그쵸? 3등급 컷은 얘기하지 맙시다. 우울하니까. 이 정도 찍지 않았을까. 그래서 1, 2등급 사이의 어떤 학력 격차가 확 벌어져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계산량이 좀 많았다는 거예요. 그쵸? 계산량이 전체적으로 좀 많았기 때문에, 시간 한 배의 어려움을 좀 겪은 학생들. 왜냐하면, 난 그걸 어디서 봤냐면, 19번을 많이 틀린 걸 보고서 느꼈어요. 20번까지는 가지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20번 정답률이 낮은 건 뭐 당연한 얘기고, 19번이 정답률이, 이게 되게 쉬운 문제인데, 되게 쉬웠거든요. 물리원에다 내도 뭐 그냥 그럭저럭 풀만한 문제였는데, 이게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음을 보고서, 아, 이게 애들이 대부분의 애들이, 18번에서 시험이 끝났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좀 쓴소리를 하자면, 그러면 18번은 돌리빔치고는 쉬우 어려운 문제였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계산량이 좀 있었을 뿐이지, 이게 뭐 대단히 발상적으로 어려운 문제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17번을 많이 틀린 거는, 이제 아마 실수가 좀 있었을 것 같고, 저항 영인도선의 의미를 좀 잘못 생각해서, 여기서 대부분 망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18번 이전에 문항들이 대단히 복잡했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전반적으로 좀 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 약간 우려가 생기는, 그래서 올해는 이런 정도라면, 수능 문제는 거의 출제, 완성이 됐을 텐데,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수능에서 큰 사고는 터지기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 그런 안도를 좀 하게 만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할 수 있는, N수생들이 씩 웃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시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투과목이 워낙 N수생, 우수 N수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바라볼 필요는 없으나, 재학생들은 좀 긴장해야 된다. 남은 한 달이 있기 때문에, 잘 좀 보완해서 실전력을 좀 더 향상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올해 입시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투과목을 선택한 것을 크게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문제였네요. 표점이, 만점 표점이 86이 말이 됩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시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결과나 컷 분포에 대해서는,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좀 더 노력해야겠다? 라는 생각, 이런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해설을 해볼게요. 1번보다 너무 쉽죠?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어? 맞는 얘기. 그렇죠, 보험호형. 그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에는 어긋나죠? 궤도가 딱딱 정해져 있으니까, 위치 불확정성이 제로에 수렴하면, 운동량 불확정성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얘는 궤도도 딱 정해져 있고, 그 궤도에서의 속력이나 에너지값도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긋나, 맞는 얘기고, 나에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 다르죠.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AB가 3번이 맞아요. 2번으로 가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가속도도, 구심가속도는 운동방향의 수직, 중력도 운동방향의 수직, 여기서 이제 실수하라고 생각해요. 장력도 운동방향의 수직이죠. 이 비스만 평면을 하나 만들어보면 다 수직이지. 장력도 수직이죠. 전부 수직이죠. 장력, 수직, 구심가속도 수직, 운동방향의, 그 다음에 중력도 수직. 답은 5번이고요.